안녕하세요.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. 어제 밤 12시까지 제 구독자 2,000명 달성 기념 나눔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. 이번 이벤트에는 총 354분의 구독자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상품별로 신청한 비율을 보면 보라색의 샤오미 보조배터리가 36.7%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룸메나 선풍기가 25.1% 그 다음에 죄송해요. 밤에 창문을 열어놓고 잤더니 목이 좀 잠기네요. 그 다음에 초록색의 카키고 3세대 알루미늄 스마트폰 스탠드가 13.3%로 많이 참여를 해주셨고 핑크색의 카키고 2세대 알루미늄 스마트폰 스탠드가 10.7% 나머지는 뭐 좀 어느 정도 소수 비율로 신청이 됐습니다. 자 그렇다면은 이제 빠르게 추첨을 해볼 건데요. 알매드 화면을 녹화하면서 제 얼굴 띄워놓고 표준시간 이게 지금 11시 38분 29초잖아요. 스마트폰을 또 보시면은 11시 38분 45초 뭐 이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죠. 추첨은 정확히 해드리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. 엑셀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. 버즈 라이브 라이브 악몬드 버즈 탭 S7 플러스 케이스 이런 순서대로 해가지고 엑셀의 수식을 이용해서 한 분 한 분 추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1번 버즈 라이브 우디 케이스입니다. 과연 당첨자는? 1번 버즈 라이브 우디 케이스는 황금손 님이 당첨되셨고요. 축하드립니다. 자 다음으로 빠르게 가보겠습니다. 2번 버즈 라이브 악몬드 케이스입니다. 강동현 님 당첨되셨고요. 버즈 라이브 악몬드 강동현 님 당첨되셨습니다. 축하드리고요. 3번 버즈 라이브 버즈 케이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게임충222 님 당첨되셨고요. 축하드립니다. 버즈 라이브 버즈 케이스 게임충222 님 당첨되셨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자 다음으로 4번 갤럭시 탭 S7 플러스 케이스 추첨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탭 S7 플러스 케이스는 순서 님께서 당첨되셨고요. 축하드립니다. 탭 S7 플러스 케이스는 순서 님께서 당첨되셨습니다.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. 다음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샤오미 보조배터리 두 개 추첨할 건데요. 첫 번째로 강원 님 당첨되셨고요. 강원 님 축하드립니다. 다음으로 두 번째 당첨자는요. MMKIN 님 당첨되셨고요. 샤오미 보조배터리는 첫 번째는 강원 님 두 번째는 MMKIN 님 샤오미 보조배터리 당첨되셨고요. 축하드립니다. 자 다음으로 로메나 탁상용 선풍기 두 개 추첨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당첨자는요. 스윗 님 당첨되셨고요. 두 번째 당첨자는요. 뾰로롱 이대근 님 당첨되셨고요. 로메나 탁상용 선풍기 당첨되신 두 분께 축하드리고요. 다음으로 카키고 2세대 스탠드 두 개 추첨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당첨자는요. 뾰로롱 유연선 님 당첨되셨고요. 자 이제 두 번째 당첨자를 발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또한 님 당첨되셨습니다. 이또한 님 축하드립니다. 자 이제 마지막으로 카키고 3세대 스탠드 추첨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 당첨자는요. 뾰로롱 우푸 님 당첨되셨고요. 우푸 님 축하드립니다. 당첨되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선물 포장은 이번 주 내로 정리를 해가지고 금요일이나 토요일쯤에는 발송을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 다음 주 초까지는 다 받아보실 수 있도록 간식거리나 뭐 손편지 이런 거 같이 해서 정성스럽게 포장을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당첨되신 분들께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아쉽게도 당첨되지 못하신 분들은 조금만 더 있으면 구독자 또 3천명을 달성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구독자 3천명 달성기념 나눔 이벤트에 또 참여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제 채널 많이 사랑해주시고 시간 날 때마다 제 영상 봐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좀 써주시고 그러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잘 부탁드립니다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. 다음에 3천명 이벤트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1번 버즈라이브 우디케이스입니다. 자 과연 당첨자는 1번 버즈라이브 우디케이스는 8번 황금손님이 당첨되셨고요. 황금손님이 당첨되셨고요. 축하드립니다. 자 다음으로 빠르게 가보겠습니다. 2번 버즈라이브 악몬드 케이스입니다. 4번 강동현님 당첨되셨고요. 버즈라이브 악몬드 강동현님 당첨되셨습니다. 축하드리고요. 3번 버즈라이브 버즈라이브 버즈케이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게임충222님 당첨되셨고요. 축하드립니다. 버즈라이브 버즈케이스 게임충222님 당첨되셨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자 다음으로 4번 갤럭시 탭 S7 플러스 케이스 추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탭 S7 플러스 케이스는 순서님께서 당첨되셨고요. 축하드립니다. 탭 S7 플러스 케이스는 순서님께서 당첨되셨습니다.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. 다음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샤오미 보조배터리 두개 추첨할건데요. 일단 첫번째로 샤오미 보조배터리 추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뿅 네 강원님 당첨되셨고요. 강원님 축하드립니다. 다음으로 지우고 여기서 다시 해보겠습니다. 자 여기서 다시 랜드 비트 윈 1번에서 1번에서 130까지 죄송합니다. 2번째 당첨자는요. mmkin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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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첨되셨고요. 자 랜덤이라서 랜덤이라서 자꾸 추출되는 것 같아요. 랜덤이라서 자꾸 추출되는 것 같아요. 일단은 첫번째는 강원님 두번째는 mmkin님 샤오미 보조배터리 당첨되셨고요. 축하드립니다. 자 다음으로 룸에나 탁상용 선풍기 두개 추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번째 당첨자는요. 샤오미 보조배터리 1회에서 89 자 과연 당첨자는 누구누구누구 슉 스윗님 당첨되셨고요. 자 첫번째는 스윗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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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첨되셨고요. 두번째는 또 추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지우고 다음으로 두 번째 당첨자는 이대근님 당첨되셨고요 첫 번째는 스윗님 두 번째는 이대근님 당첨되셨습니다 루메나 탁상용 선풍기 당첨되신 두 분께 축하드리고요 다음으로 카키고 2세대 스탠드 두 개 추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랜드 비트윈 1번에서 38번까지 첫 번째 당첨자는요 뾰로롱 유연서님 당첨되셨고요 유연서님 첫 번째는 이게 자꾸 바뀌는 거는 제가 건드린 게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유연서님 당첨되셨고 축하드리고요 두 번째 지우고 다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윈 하나 순표 두 개 자 이제 두 번째 당첨자를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또한님 당첨되셨습니다 이또한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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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선유님 이렇게 당첨되셨고요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은 일곱 번째 카키고 2세대 스탠드는 현선유님과 이또한님 당첨되셨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카키고 3세대 스탠드 추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하나밖에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한 분 추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47번까지 자 마지막 당첨자는요 뾰로롱 우쁘님 당첨되셨고요 우쁘님 축하드립니다 우쁘님 우쁘님